먹을게 없어 먹을게 죽었는데 이거 집에서 지져버리나? 떨어진 캔디바라드지마 눈보라 그친거 같은데? 눈보라 그쳤다 그쳤다 나가야돼 밥부터 물어보자 토끼 토끼 하루 지났으니까 토끼가 있을수도 있어 물어보자 탈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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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여름이구만 뜨끈뜨끈한데? 뜨끈뜨끈한데? 캔디바 같은거라 그럼 탈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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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아까 보니까 사슴 시체가 하나 있던데 그거 가져와야겠다 곰이 사냥한걸로 보이는 사슴 시체가 하나 있었어 저기 알이 어디 있었는데 토끼다 토끼 내 사랑은 토끼 아주 어렵다 비리프트 하는거봐 열 예스 휴 한색도 있었는데 됐다 됐다 Alright I can't feel my feet 아! 아! 드리프트한다! 안돼! 한발 남았어 도망간다! 안맞아! 어! 맞다! 냄새 맡다! 냄새 맡았다! 냄새 맡았다! 딸이! 저게 쟤까지 잡고 가야되는데 두개 가지고는 양이 안차는데 아 너무 가까워 아씨 곰새끼가 냄새를 맡아서 저기 포기해야겠다 어 저기 저기있네 저기있네 파손되는데? 아니 근접으로 가려버리자 하앗! 뛰어봐! 뛰어봐 이시키야! 구갈라 마트 저기 드리워 근데 어디 가야 될까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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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! 감사합니다 한번 다 construct 집에가자 시체? 이미 동상을 걸린 부위는 동상을 안 걸려 차라리 온몸이 어는게 낫겠는데? 이 상황에 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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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니까 온몸은 얼만 죽기야 죽겠지만 동상은 안걸리잖아 그래 안그래 그럼 된거야 야 저기 그 저렇게 불꽃표시 나오는거 저거 뭐냐 온천욕하라는거야 뭐야 표시도 저렇게 났어 짜증나게 아 냄새 아 냄샌가봐 냄새 아 냄새네 냄새 이제 알겠네 냄새다 냄새 이제 스물스물 이리로 오는거 같다 이제 스물스물 이리로 오는거 같다 집에 가야지 아 저거 뭔 표시인가에는 냄새구나 3스택 쌓은거야 지금 그쵸 진짜 우는거 같은데 그쵸 원래 쟤네 늑대가 오른쪽 라인에서 안넘어오거든 라인을 침범한거 보니까 냄새맞고 좀 온다 집에 가야지 그렇게 죽을거같아 아 아 내장건조 진짜 엄청 어려걸려 쏠리같아 푸시 또렷네 성냥이 몇개 남았냐 지금 고기 수확부터 먼저 아휴 아니야 고기는 금방해서 괜찮아 어째 몸도 녹여야되니까 일부는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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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또 배가 다 줄었어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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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